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여전히 건전하다는 고위 당국자의 화건과는 정반대로 은행 위기가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들은 3월 초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에 이어 5월의 첫날 세 번째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1위, JP모건 체이스의 인수합병대는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이장은 세 곳의 파산과 인수합병으로 지역은행 위기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종료가 임박했다고 자신했으나 금융시장에선 정반대의 방향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지역은행들의 주가가 4일, 35 내지 50%나 대폭락하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두 달도 안 돼 거의 휴지조각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팩웨스트은행은 이날 주가가 50% 가까이 대폭락했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퍼스트 호라이즌은행은 각 35% 이상 떨어졌습니다. 팩웨스트은행은 타은행에게 매각을 탐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폭락을 불러왔고 퍼스트 호라이즌은행은 TD뱅크와의 인수합병 협상이 연기됐다는 소식에 주가 급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행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3월 8일 이후 두 달도 안 돼 대폭락 사태를 거듭해 거의 휴지조각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3월 8일에 비하면 팩웨스트은행의 주가는 무려 90%나 대폭락해 있으며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73%, 메트로폴리탄은행은 65%, 퍼스트 호라이즌은행은 55% 이상 급락해 있습니다. 파산의 JP모건 체이스에 넘어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 직전 주가가 97%나 대폭락해 문을 닫았던 경우에 미루어 상당수 지역은행들이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 이하로 중급 규모인 이들 지역은행들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 예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대규모 인출 사태를 겪고 있고 이는 자사주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지지축이 무너지면 거의 버티지 못하고 있어 지역은행들의 줄파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 무기지 융자의 38%나 차지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특성에 따라 테크업종 등 중소업체에 주로 융자해주고 있어 엄청난 폭탄들이 연쇄폭발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은행들이 자체 생존을 위해 융자를 대폭 줄이고 나서 사업체와 가게의 신용경색, 즉 돈줄을 막히게 하고 있으며 심해지면 사업체의 사업과 투자, 확장, 채용, 소비자들의 소비지출이 모두 얼어붙어 미국 경제의 불경계가 소프트랜딩이 아닌 하드랜딩으로 급속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